네, 이번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스팅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두가지인 AdaBoost와 Gradient Boost가 있을 것을 살펴볼 예정이고 첫번째로 AdaBoost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aBoost라는 것은 Adaptive Boost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볼텐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데이터셋에서 순서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먼저 첫번째 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만들 거에요. 그러면 이 모델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춘 것도 있을 테고 틀린 분류를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곳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어차피 다시 여기서 뽑아야 되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미스클래시파이된 데이터 포인트가 더 잘 여기에 표현되도록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래시파이 잘 된 것과 잘 틀린 곳을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랜덤 샘플링을 할 텐데 지금은 예를 들어 여기 100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70개를 제가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쓰고 30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여기는 모든 데이터 100개가 뽑힐 확률이 100분의 1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중요한 데이터니까 이분하게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주는데 만약에 틀린 데이터는 이 100분의 1보다 더 크게 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랜덤 샘플링에서 픽 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새롭게 어사인을 하게 되고 그 확률 기반으로 70개를 샘플링 한 것이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제는 틀린 것 같아 더 잘 반영이 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모델링을 하고 또 반영해서 또 이것을 계속 시퀀셜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퀀셜하게 그리고 각각의 스텝 마다는 그 잘못된 것들을 반영하는 그렇게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모델들이 쭉 있을 텐데 이것을 웨이팅을 통해서 뭐 지금 여기를 h1x 라고 하고 h2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웨이트를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뒤쪽에다 쓰겠습니다. alpha1, alpha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곱하고 summation을 한 것을 linear combination 하는데 weight는 alpha 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리고 이제 n개가 나왔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도가 뭐 어떻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alpha에 반영이 돼서 이런 linear combination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sine function이란 것은 뭐 여기서 binary classification에서 plus 1이거나 minus 1인 경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prediction 또는 predictor를 만들 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모호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weight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weight 이 alpha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 AdaBoost라는 알고리즘은 어떠한 원리로 weight들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뭐 좀 복잡한 식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AdaBoost의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처음 보면 m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지금 보면 뭐 plus 1, minus 1은 binary class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sine function이라는 것은 이 내부가 양수면 1, 음수면 minus 1이라고 생각하시면 부호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각각의 m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select 될 확률이 m 분의 1이라고 보시면 유니폼하게 뽑히는 거죠. 뽑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을 겁니다. 아마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에서 뽑힌 것을 가지고 weak model 또는 weak learner를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지인 y 또는 output 또는 label인 것이고 이것은 이 첫 번째 weak learner 또는 model에 의해서 예측되는 건데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틀린 것에 지금 이것을 보면 틀린 것에 갯수를 한번 따져보죠. 갯수 갯수를 따져서 그것을 이렇게 엡실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틀리면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닌 거죠.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됐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고 그것의 총 갯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엡실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모델별 웨이트로 결정하는 것인데 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수식이 나오고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많은 데이터 중에서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뽑혔습니다. 일단 서브셋이 전체가 10개라는 것은 아니고 서브셋이 1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디지션 추리 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요렇게 그 모델이 학습을 했다고 치죠. 그 바운더리가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플러스가 1이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색깔별로 하면 이것들은 잘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틀렸죠? 얘들은 틀렸습니다. 틀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개 중에 3개가 틀린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0.32 엡실론입니다. 0.32 30%가 틀리고 70%가 맞은 거예요. 이 첫 번째 H1이라는 weak 모델에 의해서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이 모델이 이 바운더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죠. 뭐 이것이 뭐 그냥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어차피 이 값은 0에서 1까지 값을 가질 겁니다. 다 여기는 다 틀린 거고 다 맞은 거죠. 그리고 만약 특이한 것은 0.5라고 하면 binary classification 중에 0.5를 맞췄다는 것은 여기는 랜덤하게 해도 0.5 그러니까 다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50% 맞추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0.5가 그리고 다 맞춘 거고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것은 다 틀린 것은 나쁘지 않은 게 방향만 그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1분의1 ln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5이면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5니까 윗부분이 0.5 아랫부분이 0.5라서 1이 되죠. 1이 되면 log를 취하면 0입니다. 0.5일 때 0.5일 때 계산한 알파는 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데 0.5 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classify는 어차피 랜덤하게 classify가 없어도 제가 반반 찍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50%로 찍으면 찍을 수 있으니까 0.5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h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알파가 0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맞추면 다 맞춘 거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식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1 ln 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가 0이니까 1이고 0이 되는데 여기가 0이니까 이것이 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완벽하게 다 맞추면 나중에 알파 h 이걸 할 때 이 값이 무수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프레딕터가 웨이트가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 맞췄으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1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이면 자, 그래서 0이면 알파는 아주 커진다. 좋은 거예요. 분류가 잘 된 거니까 거기에 그때 해당하는 h 또는 프레딕터에 대한 웨이트를 크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epsilon 이 1이면 1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틀리면 다 맞춘 거랑 마찬가지니까. binary classification에서 그래서 이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그렇죠. 이게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뭐 안 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알파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동일한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를 왜냐하면 여기가 틀린 거니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에다가 알파가 크겠죠. 알파가 그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부호가 붙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로 예측했으면 마이너스 1로 프레딕트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웨이트는 큰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로 예측하면서 거기에 해당한 알파는 큰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이것은 그 시퀀스에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가 틀린 거에 개수를 확률로 표현한 거고 전체에서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에 대한 웨이트 알파를 이런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하거나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냥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계산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보면 이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는 여기는 맞춘 거고 여기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한 것이 미스 클래시파이어 된 것이 반영이 많이 돼야겠죠. 왜냐면 미스 클래시파이어 된 것이 다음 라운드 다음 시퀀스에서는 커렉트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웨이트를 반영을 할 것이냐를 보면 지금 여기서는 그 처음에 epsilon 0.3이고 그걸 이 식에다 넣으면 0.4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D라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셀렉트될 확률이니까 처음에는 유니폼하니까 M분의 1이었습니다. M기가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는 봐서 잘 클래시파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2에 그냥 알파 t 라고 하면 이건 지수함수니까 알파 t 라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0일 때 값이 1이겠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수면 1보다 크고 음수면 1보다 작습니다. 지금 양수죠. 맞췄을 때는 이것이 1보다 작고 틀리면 양수니까 1보다 큽니다. 곱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각각의 포인트가 다음 라운드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샘플링 될 확률이 유니폼이 아니라 틀린 것은 확률이 더 커지고 맞춘 것은 확률이 작아지게 리어저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댑티브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있는 것은 그냥 노말라이징을 하는 것 어차피 확률이니까 노말라이징을 하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도식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미스 클래시파이 된 것은 그림을 키웠어요. 뭐냐 하면 확률이 셀렉트될 확률을 키운 거고 잘 맞춘 애들은 더 작게 그렸습니다. 확률이 작아졌으니까 그것을 이러한 원리로 그리고 이것이 된 것을 그냥 부스팅 부스팅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다음 시퀀스에서 뽑힐 확률이 높으니까 뽑혔다고 치고 그러면 그거가 반영된 새로운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틀렸던 것들이 이제는 반영이 돼서 좋음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라운드 이제 여기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하면 처음엔 여기가 반영이 더 많이 된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또 이거에 의해서 이것들은 또 미스클래시파이어가 되었죠. 지금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미스클래시파이어 되었으니까 이걸 또 키우겠죠. 나머지는 또 여기에서 또 줄일 테고 그렇게 해서 또 이걸 가지고 이걸 또 반영을 하고 자 그러면 3라운드까지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것이 H1 이것이 H2 이것이 H3 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WEEK PREDICTOR 또는 WEEK CLASSIFIER 또는 WEEK 모델이 3개가 나온 거예요. 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3번 해서 끝이 났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FINAL CLASSIFIER 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앙상블을 해야 되는데 앙상블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3개가 서로 웨이트가 다르죠. 그 웨이트는 뭐냐 하면 이 알파를 미리 그때마다 다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summation 을 하면 되죠. 그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binary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의 측에서 이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말 따져서 sine 부호 함수를 취하면 저희가 원하는 최종 final AdaBoost 을 한 앙상블 클래시파이어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빨리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의 그림은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느낌을 정확하게 한번 하나씩 따져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daBoost 의 알고리즘을 전체를 쭉 봤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이런 수식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인사이트와 직관을 얻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AdaBoost 이것은 최종적으로 overall and predict 는 컬렉트 된 것에서 weighted sum 인거죠. weighted sum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쭉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거에 alpha1 alpha2 하는 이 공식이 돼서 하나의 그 최종 classifier 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알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예제인데 새로운 데이터 세트로 visual explanation 또는 illustration 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처음에는 지금 보면 그 이런 데이터 포인트의 원의 크기가 동일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았어요. h1 그리고 나서 보면 틀린 애들이 있죠. 틀린 애들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여기 커졌죠. 커졌죠. 그걸 반영해서 반영해서 이 이 0 1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기준으로 해서 또 틀린 애들이 있죠. 틀린 애들이 그 틀린 틀린 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또 사이즈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운드리가 나와서 지금 보면 제대로 된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것을 decision tree에서 뭐 random forest에서도 보셨던 것 같이 뭐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최종적인 classifier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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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들도 분류가 되는 것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AdaBoost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셀렉트되는 확률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것이 이것의 사이즈로 지금 이렇게 비주얼리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